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저희는 당연히 그 믿음을 지켜낼 거고요. 저희는 태외 가면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사실 고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도전을 받고 도전이 됩니다. 역시 예배 후에는 식사가 정말 맛있겠네요. 저게 쌀국수인가요? 네. 꾸에띠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가릇 요리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간편하면서도 여기에서는 또 너무 인기 있는 메뉴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 큰손 어머니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신다고요? 보통 새벽 4시면 깨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준비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새벽 5시에는 다 붙어서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죠. 대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식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여성교회 회원들도 너무 힘들다고 참 고민이에요 사실.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도전을 받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예외 후에 드릴 때도 있나요? 비빔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아주 가끔 삼겹살 굽는 거 하고 불고기 정도? 특별할 때 이렇게 재어진 불고기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하더라도 태국 음식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김치 먹듯이 그런 게 있어요. 두부는 한국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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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 좋아하시고 감자탕 좋아하시고 자기 나라 음식과 비슷한 거 좋아하시나요? 맛있겠다. 햄버거는 어떠세요? 햄버거는? 톱킨 햄버거 마이카 마이카죠. 안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두 분은 한국어 공부는 좀 하셨나요? 아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강주일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조금 공부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해 주시고 한국 드라마 같은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시리 슈베까본 거짓이자 그리고 시리 까올리 네. 미베까본 그리고 시리 슈베까본 이거 궁금하다. 무슨 드라마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우영우 우영우 변호사 어머! 나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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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 그게 태국으로 나오는 게 있나 보죠? 근데 소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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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근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가끔은 아 쉬고 싶다 오늘 안 가고 싶다 근데 나왔더니 토요일에 내 봉고차 와있어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 안 가고 싶은 날도 있지 않나요? 쉬고 싶을 때 네 땡 죄송합니다 여기서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토요일 주말만 기다릴 것 같아요 진짜 새생명 우리 태국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태국에서? 네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태국하고 저희가 시차가 2시간 나잖아요 그게 또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실제 목회자가 된 성도들도 이제 예배 들어가기엔 잠깐 짬 내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들어와서 좀 보기도 하고 네 먼저 오전에 예배를 하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태국에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느리니까 느리니까 그렇죠 한국 거를 먼저 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교회에 예배 또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성도들 어떤 지역은 갈 교회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반경 100km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에요 태국이 그런데 거기서 온라인이 연결이 될까요? 인터넷은 다 돼요 아 인터넷은 돼요? 태국 인터넷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보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좀 더 많이 쓰는 그게 좋네요 그거는 네 네 그러면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봤던 찬양 팀은 네 네 한국? 아니에요 성도들 아 태국분들 태국분들 재주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선제 악보 교육이 없지만 학교에 네 이분들 악기 되게 잘 들으세요 그 태국분들이 보면 흥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흥이 있죠 흥이 있고 끼가 있어요 되게 넘치죠 네 필리핀인은 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필리핀은 그렇잖아요 태국을 이길 수 없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하하하하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공영 문화도 잘 되어 있고 아 그래요 네 문화적으로 많이 엔터테인먼트 쪽 아주 발달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구나 찬양을 아까 그러면 다 같이 불렀잖아요 두 분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까오토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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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괌 락 앨레네 괌 락테 참여자 까오토파이 라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가사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찬양이 있는데 바울의 이제 어떤 그 고백을 담은 곡이고 태국분들이 만드는 찬양인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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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정 목사님 네 그사랑 여기와 그사랑 태국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태국에 그 또 싸시시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 크리찬이 있어요 네 그 형제도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앨범 나온 것도 박규정 목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한데 네 그 베트남에서 그 노래가 다 번역이 되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번역이 돼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뿌듯하시죠 태국에서도 네 태국에서도 다 인기 있는 찬양 중이에요 네 네 그 찬양하는 게 좀 어색했을 텐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네 해외에 나오는 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희한다고 다행히 그래서 좀 전에 찬양 오르신 영상 아까 봤는데 오 은혜롭더라고요 네 한번 오십시오 주일 날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꾸며띠하오나 유리 주문하시면 예배는 아침에 11시에 있고 점심 먹고 선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 모임 셀그룹 전교인이 다 들어가요 이 셀그룹 모임에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원래는 이제 식사하시고 다 돌아가잖아요 각자 이제 일터나 집으로 근데 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일정 우리가 카메라가 이샘PD가 1박 2일에 종일 집요하게 따라다녔거든요 함께 보시죠 얼른 이 자리 치웠네요 네네 예배 끝나자마자 일단 싹 치워놔요 예배당한 애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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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겨울이 가는 걸 그룹 잔인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시원하여 우리 시원하여 우리 시원하여 우리 시원하여 우리 시원하여 아멘 아이들은 밖에서 놔나요? 이 아이들은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거죠?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한국아빠라는 경우가 한국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몇 개? 5개? 10개? 누구꺼였어? 누구꺼야? 하은이꺼 16개 은진이가 똑똑하게 잘했어 그 다음에 엄파 시작한다 준비 시작 너무 재밌겠다 우리 전도자님이 힘드시겠네요 3, 2, 1, 땡 자 오케이 됐어 선희 한번 세볼게 됐어? 이렇게 옆에다 텐트도 딱 쳐놓고 그늘막도 새생명치인마이교회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를 갈지 또는 우리 태국인교회를 갈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한 거는 어느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양육만 잘 된다면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태국인교회를 온다면 부모님과 함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좀 더 긴 양육을 거칠 수 있어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함께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양육하고 있고요 한국기존교회랑 함께 똑같이 같은 기성교제로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적으로라든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의 신앙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러 이 한국의 땅에 오셨는데 그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분들인데요 네 이 친구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네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죠? 갑자기 일을 하시나요? 이게 중고우류 모은거 저거를 이제 교회에서 먼저 풀어가지고 성도들 온값을 다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태국으로 저걸 다 보내고 2차 비즈니스 대교이죠 우리가 돈 내고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냥? 돈 내요. 저희는 100% 내요. 무조건 1,000원. 중고 옷은 1,000원, 라벨이 붙어있으면 2,000원. 오늘은 중고 의류, 물론 저 안에는 새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중고 의류들, 모자, 가방, 신발 그런 새것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1차에 여기서 분류를 해요. 우선은 여기 와있는 우리 태국인 근로자 성도들이 저 의류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옷값을 아주 많이 절약을 하는 거죠. 새 옷은 파카든 아니면 가벼운 티 하나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2,000원. 그리고 헌 옷은 저도 저랑 바자에 가서 자주 사 입어요. 목사님도 자주 사시잖아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어쨌든 약간의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익을 몽땅 키핑해서 저희 성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사협기로 저희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옷들을 좀 구매를 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옷값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옷들이 남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다 모아서 콘테이너에 실릴 만큼 많이 모아지면 그들을 태국에 보내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의류들 버리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 의류 수거하면 그냥 막 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잘 수거해 주시고 모아주시고 조금 상한 것도 괜찮습니다.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 현금화 시켜서 선교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상한 것이라도 또는 철이 많이 지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다 그것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저것들을 완벽한 자립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아주 귀중한 선교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자원을 자립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물품입니다. 주일 예배에다가 이제 성경 모임 했고요. 플리마키까지 했어요. 정말 1박 2일이 정말 알찹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날 그 프리마켓 어떻게 수익이 좀 괜찮았나요? 뭐 많을 때는 한 100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우와 소름 돋았어. 100만 원이면 천 원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옷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성도들이요. 이 천 원, 이천 원짜리 옷들인데요. 중고 옷이라고 해도요. 옷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천 원, 이천 원짜리 옷을 수십 장을 사가지고 이 우체국 바스에 담아서 본국에 가족들 선물로 보내요. 그렇게. 그럼 태국에서 사는 옷보다도 싸고 질감은 더 좋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성도들 옷값 절약만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가족들 옷까지도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구멍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성교사로 있었을 때 중고 물품들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입었거든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딱 산 건데 저도 이제 바자에 가서 양복을 쫙 샀는데 1,0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계속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너무 좋죠. 그러면 이거 그 신발이나 의류들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태국. 태국으로? 네. 안산으로. 안산으로? 교회로 보내주면 되는군요. 네. 주소를 쫙 넣어주셔야겠네요. 네. 그럼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있나요? 의류나 이런 거 말고. 의류, 모자, 가방, 신발? 네.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성도들이 태국에 개척한 교회에서 지역 학교 사역을 많이 해요. 학교 사역 많이 하고 방콕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선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모자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온누시라고 하는 지역에 한 800세대 사는데 6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아예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빈민가 사역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런 학용품들 아니면 중고 컴퓨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저희가 학교 사역하고 그리고 빈민가 사역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콘테이너 보내는 작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태국에 보내는 어떤 물류 과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 모아주시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화면을 통해서 세대 통합 예배한다는 약간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요즘에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시다 생각도 들었고요. 끝나고 나서 또 성도들끼리 또 모여서 그룹별로 성역 공부하고 그런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는 이 성역 공부는 처음부터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제안을 하셨나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죠.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주일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 한 번 드리는 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하루가 온전히 예배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를 예배드리고 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오늘의 말씀 1189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1189장 거기서 이제 딴 건데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매일 읽어요.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주일날까지도 그래서 실제 주일날 하는 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그날 말씀을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 마치 이제 큐티 나눔하는 시간과 같은데 주일날에는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평일은 온라인으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게 몸에 배면 어떤 것이 좋냐면 정독과 다독을 한 번에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던 게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1년 1동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못 넘어가요. 시작부터 시작하면 사보금서를 못 넘어가요. 힘들어요. 포기.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온전히 다 했어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3장이면 한 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은 이따 친구 만나서 뭐 하지?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상황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한 장 보기를 하고 나눔을 할 때 성도들한테 반항듯이 노트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노트에서 나눔을 해야 되니까 한 장의 말씀을 4번, 5번 때로는 6번 이상 읽어야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은 처음 성경을 봤을 때 이해가 됐나요? 어떻게 처음에 한 장씩 한 장씩 읽을 때 어땠나요? 처음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했었어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 지금은 성경 한 2, 3번은 읽으셨겠네요. 저게 3년 반에 한 번 끝나요. 3년 반에 한 번 끝나는데 지금 1독, 2독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3년 반에 한 번 끝나는데 4, 5독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을 대여섯 번씩 읽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3년 반에 3독 반이 끝나는 게 아니라 4, 5독 한 장을 3번, 4번 읽으니까 그렇죠. 다독이 되는 거예요. 메모하니까. 와, 그러면은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매일매일 한 장을 싹히 공부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또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나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파자오송락 로그 낭니 징라이 바다한 범부 동디요. 요한봉 3장 16절째 말씀이신 거죠. 네. 요한봉 1장 9절이요. 각오 담대하라. 아, 다 다르네요. 그러면 성경을 읽히면서 태국 성도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나요? 창조. 창조론. 창조론. 창조. 불교 세계관 안에서는 창조가 없죠. 유네설이니까. 창조. 그 다음에 예수구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불교 쪽으로 저희가 선교를 들어가면 쪽보금으로 안 됩니다. 보금서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구소의 십자가 사건을 공사상으로 접근하면 무의미한 사건이 돼요. 가치가 다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십자가를 다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근원을 다루려면 창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 왜 이 고통이 오는지를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창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창색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금서. 목사님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져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입을 쩍쩍 벌리면서 아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은혜 사상 은혜 사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교도 같은 경우 철저하게 인과응보예요. 그렇죠. 인과응보가 완전히 깨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 이신칭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교육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들이 잡았을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늬만 크리스찬 속은 여전히 혼합주의적 세계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저도 그랬는데 어릴 때는 교회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주일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고 이게 제 추억의 유년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 아까도 그 아이들 딱 봤을 때 너무 예뻤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신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에서 보시는 대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대통합예배.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댕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의 자세도 배우게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가 몸으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아셨을 때요. 그래서 교육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 애써온 부분은 지금 한국에 오신 지 6년이 됐잖아요. 그만큼 여기 오셔서 성장 많이 하셨는데 신앙으로. 근데 이제 또 한켠으로는 태국에 있는 가속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저는 아까 사실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와 밤마다 슬플 것 같아요. 밤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특망. 아이가 다섯. 첫째가 몇 살이에요? 콘도와 유타오라야. 십가오. 여러. 벌써 눈물을 흘리신. 눈물을 그치. 그 막내는요? 배드 코압. 여덟 살. 막내는 정말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진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골렉. 땅떼덱떼. 매달 6간매. 성고. 성고. 참여. 두 살 때 헤어졌으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보고 아유 이제 만나면 좋은 얘기 해야지 하는데 영상통화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그러죠? 매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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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랑 막 통화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아 맞아. 엄마가 아이들하고 통화하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아이들. 정말 보고 얼른 돈 벌어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 달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 전화 통화하면서 하나님 가르치고 있어요. 큰일 하시네요. 그럼 거기 가셔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그런 사역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파카 몽타 약다의 묵법 글자 참에 가. 가. 네. 지금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정말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방송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카메라 어디 볼까요? 여기 카메라 이거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아이를 봐주시는 어머니한테 한 마디 할까요? 네. 그럼 우리 성교사님이 복음과 함께 태국 성도들께 전한 게 또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층에. 교회는 지하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가게를 오픈하신 건가요? 네. 저 인테리어도 성도들이랑 한 달 동안 직접. 태국 가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 카페는 한국에 와 있는 성도들이 한국 생활을 끝내고 등국으로 기록했을 때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직업 훈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태국에 14개의 카페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성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카페를 통해서 생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외국에 우리 성도들이 동네에 한 다른 시각적으로 이게 아니라 아이돌이 동네에 한 receipt 대신에 손을 만드시켜 주세요. 심지어 실수 없는 보고싶은 비명.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만나서 만드는 법을 뵙고 있습니다. 파워진 수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이 아닌巧. 우리 성도들이. 쇠 내고 이런 거. 오직 보고만. 라떼. 라떼 어떻게 나뭇잎 가나요? 나뭇잎? 모양 내는 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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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꽃이네, 꽃. 잘하시네요. 송 교사님이신가요? 네. 송 교사님이세요? 안경 벗고 계신 거예요? 네. 누군가 했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하. 쳐다보는 눈도 많고 카메라도 있고 지금. 어? 그냥 들이 부었는데요? 어? 잘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 쉽지 않네요. 대단해. 공필, 공필. 공필, 공필. 어? 곰돌이, 곰돌이. 공필. 네. 아, 예쁘다. 복선이 여기 성도 분들 실력이 어떠신가요? 네, 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은 사실 실력을 말씀드리기는 좀 모한데. 그런데 태국 분들이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지금은 서투른 게 분명히 보이고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보다 더 빨리 습득을 하세요. 제가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가르쳐봤고 태국 분들도 많이 가르쳐봤고. 인도네시아 분들도 여기서 교육받고 캄보니아 분들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태국 분들이 생각보다 어쨌든 손으로 하는 일 만큼은 정말 빠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시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라떼 기본 하트 정도는 윤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잘하세요. 핸드드립 할 때도 그렇고 손 떨림 이런 것도 굉장히 없으시니까. 다른 팀들보다 또 이번 팀은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태국에 가서 여기서 배운 기술로 카페를 차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또 지역 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그 카페가 사실 교회가 된 데도 있거든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 중에. 그렇게 또 보금의 어떤 증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되게 크죠. 되게 귀한 분들이세요. 기대됩니다. 우리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인데. 네. 그렇죠? 맞아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좋은// 뿌듯해요. ứng cep dever. 큰일획 Caitlin!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니까 사실은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해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션을 위해서 커피 마이 쓰다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태국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가게를 열었을 때 태국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가 성도들이 이제 태국으로 교육하는 쪽쪽 연락이 다 끊겼던 때가 있었어요 개척 초기 때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자립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정착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는데 성도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왜 커피인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 근데 목사님이 커피를 아 그렇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연기 가르치는 거 하고 커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91년도부터 했어요 한 30년 정말 오래 하셨네요 커피는 정말 오래 하셨다고 하셨죠 예예 카페 했고 또 대학로에서 커피 컨설팅 했었어요 맥럴티도 제가 대학로점 컨설팅 했고요 메뉴 컨설팅 했고 그리고 샤갈의 눈 내린 마을이 예전에는 아주 유명했죠 아 그렇죠 어 여의도 좀 신촌 좀 개척 아 개척이 아니죠 오픈 직업병이나 오픈할 때 제가 가서 다 봐드렸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태국분들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커피 어 그때부터 이제 알려 가르치기 시작한 거군요 네네네 커피를 가르쳐 드리는데 정말 전율이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가르쳐서 당장 뭐 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무리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성도들이 꿈을 가지길 바랬어요 왜냐면 한국에 오신 성도들한테 이 다음에 태국 가시면 뭐 하고 싶어요 여쭤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없었어요 꿈이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 많고 해서 뭔가 플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일 그대로 하거나 그 일이 뭐 현지에 있었던 공장 아니면 그냥 농경사회에서 했던 그 일들 근데 그걸로 자리 만들어서 왔는데 여전히 그 이상의 직업 또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커피를 가르치면서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이 꿈을 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 모든 영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터치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올 때는 마치 혼자 온 것 같지만 이제 태국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베이커리 공부해서 베이커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런 꿈들 여기저기서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전율이 온 거죠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이 카페들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현지 카페들이 그랬는데 처음에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1년 동안은 하루에 한 두 잔밖에 못 팔았었어요 그때도 이제 샵이 아니고 그냥 부스 같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법인회사가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설립이 됐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해가지고 로스팅기도 어떻게 해가지고 구매해서 로스팅 직접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시작하다 말고 한국이 MDB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올 스톱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기적을 만드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막 이제 목숨 걸고 그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카페가 14개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5개가 개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카페 중에 잘 된 곳은 물론 안 되는 곳들은 좀 접은 곳도 있고 아까 영상 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된 곳은 8평 남짓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8평 남짓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됐을 때 8배 사이즈로 확장했다가 지금은 3층짜리 건물 전체 그리고 3층에는 전용 예배실까지 갖추고 그래서 일터 교회로 저희가 개수하고 있는 교회 외의 장소예요 이제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외에 레슬랑 2개를 더 경영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신학하고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는 후원 그룹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커피와 아까 연기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배우가 꾸미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연극 배우로 살았었어요 91년도에 극단 현대 앙상블 최브란 선생님 대표로 계셨었는데요 그 극단의 단원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좀 했었어요 그전지 딕션이 남다른 딕션입니다 쩌렁쩌렁 저기 끝까지 들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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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그런 발성이세요 이야 그래요? 그러면 무대에도 좀 몰랐었고 네네네 연기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신학을 하면서 그 꿈은 잠깐 잠깐이 아니죠 저는 이제는 다시는 이제 무대는 못 오를 거다 그러니까 나와는 이제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이 됐네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서 그 꿈을 이제 아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꿈을 잃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한 4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태국에서 이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요 그래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그래미 회사에서 그 시트콤 드라마 같은 어떤 드라마 5부작짜리 주말 드라마인데요 시청률도 되게 높은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 아빠로 출연을 해달라고 실제로? 한국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 작품을 하게 돼서 절반은 태국어 절반은 한국어로 대사를 소화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야 그러면 그 영상을 우리가 그 영상이 있나요? 준비했죠 아 그래요?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락컴 아세 룸 마이 가 그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 드라마요 아세의 사랑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태국 가시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시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볼까요 어떤 드라마인지 어디 어딨어 어디 어딨어 저 주인공인가봐요 여주인공 아니 여주인공이 엄마고 저는 이제 아빠 이분이세요? 네네네 머리가 좀 짧았네요 저 때는 이제 머리 짧게 아빠 역할이에요? 네네 여주인공 아빠 역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아 태국 엄마 한국 아빠 이분은 배경이에요 주인공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엄마 배우죠 아아 이분이 엄마예요? 네네 엄마가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신혼인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고 아아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 집이 왜 풍부 확산이 났어? 한국 생활을 적응 못 해가지고 알콜준도 엄마가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저와 아이를 버리고 태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아 너무 예쁜데? 험간 등역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시국인 났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나를 링크가 너무 좋아서 뭐니? 이게 무슨 일일에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떡해. 잘하시네, 역시. 전혀 지금 성교사님 같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분 같다, 진짜. 이제 주인공인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씬이에요. 엔딩 장면. 여자 주인공이 저렇게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태욱이 엄마 찾으러 갔다가 엄마한테 또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빠가 전화가. 한국에서, 아빠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라스야, 너 지금 울어? 왜 울어, 인마? 아까 그 조그만 딸이. 네. 아빠가, 아빠가 네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아빠, 태국이야.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주인공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또 태국의 스타예요. 태국의 스타예요. 태국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와우. 모든 1등 간에 집으로 돌아와. 아빠는, 아빠는 너무 사랑해. 사랑해 하세요? 하세요? 태국의 엄마 찾으러 갔던 거 다 정리하고, 자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다른 분하고. 에이, 너무한다. 정말. 그렇군요. 이 드라마를 두 분은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와우. 연기력이 어떠세요, 우리 선교사님? 네. 최고라고. 아니, 근데 이 제작사에서는 선교사님을 어떻게 알고 캐스팅을 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2009년에 아트코리아라고 하는 문화예술 전문의 선교 설립하고, 거기서 같이 움직였던 팀 중에 히스팝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히스팝. 만에 걸그룹을 배출해서 데뷔도 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한국어와 태국어가 되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 근데 히스팝하고 저희는 워낙 친하고, 또 주일날은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계속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기도 하셨겠다. 네. 근데 감사한 게 그래미에서 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루에 제 씬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5주 분량. 그러면 캐스팅이 또 되면 연기를 어떻게 태국에서? 뭐 태국에서는. 네, 태국에서는. 또 한 번 하실게요. 물론 이제 작품에 따라서. 손댈 수 없는 작품들도 많아요. 태국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작품이라고 해도 제가 선교사로서 접근할 수 없는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용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고 보면 커피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초기에 지난 시절에 커피 배웠던 시간들과 그리고 연기했던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한 10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게 뭐였냐면 네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얼굴을 구한다면 너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 과거에 혹 죄 가운데 얻어진 거라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쓸 거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쓰고 계시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우리 에스 언 부부도 보면 지금 한국으로 물론 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많은데 내가 이 한국에 온 분명한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느끼고 계신가요? 네. 만짜말까? 만짜말. 너무 좋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이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언 언니는 아마 태국의 큰 손이 될 거예요. 현호가 언니예요? 언니 언니. 두 살 언니. 우리 태국어로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태국어 좀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나요? 라오락 바짜오. 라오락 바짜오. 라오가 우리예요. 라오락. 그리고 락이 사랑합니다. 라오락 바짜오. 라오락 바짜오. 하나님. 라오락 바짜오. 이렇게 인사를 할 거거든요. 원래 나오죠. 파파이. 라오락 바짜오. 라오락 바짜오. 어떻게 해야 되지? 라오락 바짜오. 잘하시네요. 라오락 바짜오. 그럼 맨 끝에 크게 해야지. 라오락 바짜오. 끝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해주셔서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말할까? 네, 자, 갈까요? 시작! 라오락 바짜오.